범 GS가 4세인 허재홍 LNF 이사회 의장이 최근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LNF 주식 매수에 나섭니다. LNF는 허 의장이 오늘 약 1억 원 규모의 LNF 주식 1,210주를 장례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 의장의 보유 주식은 72만 326주에서 72만 1,536주로 늘어났습니다. 허 의장은 내년 6월까지 누적 규모 10억 원의 LNF 주식을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LNF는 허 의장의 이번 자사주 매수 결정이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며 책임 경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NF 관계자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며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